KFN 뉴스는 국방부의 혁신 정책을 네 편에 걸쳐 알아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편에서는 응급실을 개방한 군 병원과 장병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는 정책을 소개합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국방혁신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 중입니다. 국방부도 이번 경진대회에서 정부의 이러한 혁신 철학에 부합하는 사례를 발굴하려고 노력을 했고. 총 10건의 사례 중 국민들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혁신 사례는 바로 군 병원입니다. 전공이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현실화로 국민의 고통이 커지자 전국의 군병원이 응급실을 개방하고 적극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입니다. 9살 소녀가 실명이기에 처한 아빠를 유일하게 치료해준 국군수도병원 의사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사연은 언론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대표 사례입니다. 저희 모두 직원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사실 안구 파열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수술을 해서 계속 시력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상당히 많이 좀 좋은 상태이십니다. 장병들이 피부로 느끼는 혁신 우수 사례는 바로 청년 장병 자산 형성 확대입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의 올해 정부 지원 금액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되고 과세특례 저축 상품 가입 제한 규제가 개선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역병, 사관생도 및 청년 관련 과세특례 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소득세법 개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장병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의 금액이 확대돼서 저도 벌써 천만 원이나 모았고 청년 상품들의 가입 기준이 되게 많이 완화가 돼서 저를 비롯한 다른 수병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말까지 국방인사정보체계와 연동한 비대면 해제 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